오늘의 클로징은요. 저 멀리 와우 캐나다 위니팩에 사시는 정선미님이 사진과 함께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최근에 미국에서 케이김밥 열풍이라는 뉴스를 접했어요. 그런데 이곳 캐나다에서도 케이김밥 맛본 외국인들이 모두 엄지척을 하네요. 그 바람에 아들여섯 김밥 사줄 때마다 인근 대학교에 제가 다니는 랭귀지스쿨 외국 친구들과도 나눠먹을 김밥을 싸느라 허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이참에 식품 매장 운영하는 남편 가게에 케이김밥 메뉴를 추가해볼 생각이에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정선미님 케이김밥 홍보대사 하셔도 되겠어요. 사업도 대박나시길 바랄게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사건.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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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